우리 결혼하실 분들 실수요자들 그런 분들은 타임없이 분양을 기다려야 되는지 지금이라도 내 형편에 맞게 또 구축이라도 사서 들어가야 되는지 아 진짜 빌라라도 사서 들어가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심란하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 이번 10여 년 전부터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청약통장 저희 청약을 기대하고 집을 안 산 사람들 왜냐하면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박탈감이 심하고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 때부터 청약통장 있어가지고 상속받아서 이렇게 가는데 점수가 70점 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뭐 오를까 말까 오를까 말까 이렇게 해서 좀 힘들어했던 저기 좀 갈피를 못 잡아서 그렇게 이제 이때까지 온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 현상을 몇 년 동안 다 지켜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청약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물론 이제 이 지금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겠지만 집값 떨어질 것이다 집값 떨어질 것이다 집값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잡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었던 자신한테 그거는 화살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서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전 세계가 돈을 얼마나 많이 풀고 얼마나 돈이 현금이 쓰레기가 된다면 당연히 엊그저께 우리가 몇 년 전에는 밖에 나가면 5천 원짜리 밥이 있었지만 지금 5천 원짜리 밥이 없고 애들한테 옛날에 우리는 100원만 주면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했는데 지금 만 원짜리 주면 애들이 째려본다니까 5만 원짜리 줘야 된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몸소 체험을 하고 지키면서 전세 가격이 그렇게 계속 올라오고 지키면서도 나는 죽어도 집값 떨어질 거야 무주택으로 살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구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저는 내 우리 아들이 대학생들인데 하나 군대 갔고 얘네들 아버지 청약통장 넣을까? 야 웃기는 소리야 그래 넣지 말게 저 청약통장 안 넣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실수요자나 우리 그 신혼부부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해야죠 지금이라도 살아? 네 살아야죠 그러니까 뭘 사느냐의 문제잖아 그러니까요 자기의 여력에 맞춰서 뭐냐면 이런 거지 그러면 이렇게 야 근로소득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집 가지고 장난치면서 자본소득을 이루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근로소득이 근로소득이 정말 그 존재의 가치가 있고 근로소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는 맞는데요 근데 그 근로소득이 중요했던 건 언제냐면 농경시대 때 우리 그때는 삽 들고 아침에 홈이 들고 나가지 않으면 굶어주고 그때는 노동소득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AI가 다 해 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지금 뭐야 우리 기계 파괴 운동이 옛날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이 있었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리아 맥도날드의 키오스크 다 없애야 되잖아 통행료 하이패스 다 없애야 되잖아 그 기계 다 부숴야 되잖아 이거는 대세적인 흐름이고 지난 200년 동안 200년 동안 논문으로도 다 검증이 된 게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가격이 더 많이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는 이미 이론적으로 다 검증이 된 건데 아직도 근로소득이 중요하고 또 나는 집 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식한테 미안하고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서로 간에 그것 때문에 싸움에서 이혼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로 얘기냐 하면 경제공부를 해야 돼 경제공부를 경제공부는 다른 게 아니라 돈이 도대체 무엇이고 돈이 어떻게 뻥튀기가 되고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돈이 흘러가는 것이 어느 놈이 그렇게 하는지 어느 놈이 바로 정치가야 정치인들 정치인들은 돈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뿌려줘야 되는 거지 그거는 좌파업하고 상관없어요 좌파는 10개 주면 우파는 5개 주고 그렇죠? 좌파는 직접 주면 우파는 공사에서 주고 이것밖에 없어 똑같은 메커니즘 그래서 돈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늘어나면 한 번씩 빵 터지고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뭘 사야 될지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그런 마인드 센스를 하시고 사야 되겠다 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삽질을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빌려야 될 거 아니야 대출 일으켜서 자기가 원하는 집을 실거주 만족도 하고 그래서 하고 이제 애기가 없는 분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기가 어려 가지고 학년기가 아직 좀 있는 분들은 저기 월세 살면서 목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거 방송에서 아니 뭐 몸테크를 하든지 네 몸테크도 좋고 이렇게 재개발 지역 같은 데 가서 빌라 사서 몸테크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날 오죠 다 그렇게 돈 벌었어요 나 결혼할 때 마이너스 3천만 원 있고 내 평생의 소원이 1억 모으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지금 제가 종부세를 몇억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바뀌는데 부럽네요 부러울 건 없고 뭐 몇십억 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요 사는데 공부는 좀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 사면서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아휴 그럼 내가 월세를 어떻게 사냐 그래도 가오가 있어야지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아파트 사고 나는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아파트 사라는 거 그러고 이제 구축이라도 역세권 구축들 대단지는 괜찮습니다 입지가 아주 매우 뛰어나지 않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 이제 역세권에서 기왕이면 서울 같으면 이제 강남 통과하는 3호선, 9호선, 7호선 신분당선 이런 것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 1호선, 2호선이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데가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역세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아파트 처음에는 돈이 작으니까 대출돼서 소형 아파트 사고 그래서 비과세 받아서 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트랙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자본적 수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집값 떨어지겠지 안 떨어져요 오늘도 교수님의 뼈 때리는 말씀을 쭉 들었고요 앞으로 교수님이 자주 나와서 저희에게 또 뼈 때리는 현실 직시를 할 수 있는 많은 조언을 해 주시겠다고 저하고 아까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음에 라이브로 합시다 라이브로 하면서 여러분이 저 이렇게 바로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아주 특권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 성심성의껏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